노영민 충북지사로 일본에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큰이자 또 비서실장을 지냈던 노영민 그런 후보가 0.7%로 승리한 정부가 100% 승리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의 힘을 겨냥해서 0.7%를 승리한 정부인데 마치 100%를 승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서 우려를 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말씀은 참 잘합니다. 0.7%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0.7%입니까? 0.7% 승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20대 3구 대선 후보별 진짜 득표율 추정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1614만 표, 윤석열 후보가 1639만 표, 득표율 기준으로 47.83% 대 48.56%로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당선했다. 득표수의 차이는 24만 7077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2022년도 3구 대선에는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최소 20%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 표수가 326만 표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약 25만 표가 남은 것을 더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실제로 득표수 객차는 351만 표가 되는 겁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격차는 10.30%가 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짓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0.7% 승리한 정부가 아닙니다. 10.30%, 최소 10.30%로 여러분들 승리한 정부입니다. 최대치를 구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일 투표에 여러분들 조작까지 합치게 되면 최소 351만 표 이상 최대 374만 표 이하입니다. 이 사이에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이분들이 나서서 가지고 0.7% 승리한 정부인데 뭘 그렇게 폼을 잡냐 이렇게 노영민 충북지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이렇더란 겁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음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지게 되면 이것을 확정될 수가 있겠죠. 전산 조작을 몇 표나 했는지가 나오죠.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게 되면 사전투표만 고려하더라도 326만 표 3구 대선에 참여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거짓과 위선과 공작과 음모와 이런 부분이 판치는 세상을 두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정상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 잘 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완전히 나라가 맛이 가버리는 그런 사이가 안 될지 누가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고 제가 무슨 관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하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직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다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뭡니까? 스탠포드 시카고를 다 나와가지고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한 대법관들이 다 뭡니까? 불법을 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야당 국회의원을 더 해먹기 위해 이런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야당과 무슨 접속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나 하택이나 한기호가 다 이런 부정성 없다고 떠들고 있으니까 너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걸 가지고 내가 호강을 하겠습니까? 무슨 이걸 가지고 무슨 내가 출세를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밝히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다행인 겁니다. 망하지 않으면 내려간 것은 당연한 거고 완전히 나라가 내려가는 거죠. 남미 그렇게 비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 그렇게 비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름 한테는 뭡니까? 세계 1위를 다툴 정도로 고도성장 고성장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 특별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는 서서히 이름 내려왔지만 우리는 계단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0년간 성장률이 5년마다 1% 떨어지지 않습니까? 멈추기에 힘든 겁니다. 나라가 정상이 안 되면은. 경제 문제는 정치하고 완전히 붙어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정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털딱이 은은하지만 하나도 여러분들 뭐죠? 불의에 대해서 한가하거나 재앙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노예로 살아난 겁니다. 노예로. 우리 세대는 그대로 웬만큼 살았으니까 아이들 다 키웠고 제 이야기가 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섭섭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김영철 전 공군 중장님은 더 이상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 부정선거에 입 다무는 놈들이 권력 잡았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부정선거에 대해 일체 발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끝까지 이 문제를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선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 투표 조작은 얼마나 심했는가 이 문제 여러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연수월 사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천연수월 사례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 사례입니다. 4월 29일 날 금요일 날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오후 1시부터 최종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원고 측의 당사자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여러분 인천연수월 사례는 민경욱 전 의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현재 대법원 2심에서 지금 최종 판결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인천연수월 선거무요 소송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다섯 번의 공직선거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가장 머저 샘플 사례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연수월 사례는 인천연수원 선거무요 소송 사건은 민경욱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운명과 관련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발언을 하고 행동에 나서야 될 사건이 바로 인천연수월에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2020년 4.15 총선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5대 공직선거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선거가 끝나게 되면 모집단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다 합친 것이 모집단입니다. 여기서 플러스로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사전과 당일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여러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사박 5일 먼저 여러분들 선거에 참여하는 사전투표자들로 구성되는 사전투표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표본집단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박 5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소위 투표자 그룹을 우리가 당일투표자 그룹 혹은 표본집단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과학 법칙 통계학의 법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으로 이루어진 사전투표자 그룹과 당일투표자 그룹에서 투표자들이 보이는 특정 후보 지지도는 아주 아주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은 그 차이가 1에서 3% 이내에 머물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5대 공직선거는 이 같은 과학적 주장을 모두 다 깨부신 예외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권력을 훔쳤다는 겁니다. 2017년 대선이나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 총선이나 2021년 4.7 보궐선거나 2022년 또 3구 대선이 모두 다 여러분 뭐냐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과학적인 법칙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종류의 결과를 낳은 겁니다. 부정선거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도 물론 보충되는 자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비한 선거 데이터 거기에 모든 정도의 범죄 행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통계 선거 데이터에 여러분들 소위 법정 점검을 채택을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온통 부정선거로 오염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에 모든 종류의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범죄 행각이 다 레코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덧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띠름 대법관들이 인천연수원에서 기각 판결, 선관위 소송, 성소 판결 내릴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 앞날에 대해서 목숨 걸어야 될 겁니다. 1947년쯤 인하대학교의 맹혜 교수님인 허병기 교수님이 발표한 131쪽 여름 논문에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몇 차례 걸쳐가 이런 방송을 해도 다 못 담을 정도의 소위 4.15 총선과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의 모든 것을 다 말해 주는 그런 소위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어떻게 1947년 때 퇴직한 지가 오래된 맹혜 교수님이 나서 가지고 4.15 총선에서 인천연수원의 부정선거 사례를 그렇게 연구해 가지고 131쪽에 연구보고서를 낼 정도냐 이야기죠. 그게 나라가 죽은 겁니다. 완전히. 행편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도 그냥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어쩌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냐 이야기죠. 1907년 때 47년생의 맹혜 교수가 나서가 뭡니까? 연구를 해야 될 정도의 딱 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